5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수원 연극축제 그 중에서도 정말 재미있는 공연이 있다고 해서요 오늘 그 공연자리 만나러 왔거든요 이 근처에 있대요 제가 벌써 발견했어요 여러분 딱 보기만 해도 여기인 것 같죠?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야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? 그러면 원래는 말할 수 있지만 공연 특성상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? 네 맞습니다 원래 제가 말 많이 하는 공연을 하는데요 이번에 새로 만든 이 공연은요 동작으로 그리고 소리로 모든 걸 표현하고 싶어서 1개의 공연입니다 대한민국의 단 하나의 공연이고요 예뻐요 쉽게 말씀드려서 실시간 사운드 상황극 퍼포먼트입니다 일단 남녀노소 다 좋아합니다 심지어 어르신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와 이런 공연이 어딨냐고 저한테 급 칭찬을 해주셨는데요 수원 연극축제 선료청소부 새로운 즐거움을 드리겠습니다 구멍